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이시면서 전 성균관 전례위원장님이셨던 최송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우모 말씀 중에서 시간관계상 마치게 됐었는데요. 오늘은 대우모 중 인문과학적인 부분부터 해주실 거죠.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정리 즉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정력으로서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이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의 마음 즉 민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러죠. 네 그 마음이 있고 세 번째는 선물 즉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남에게 물건을 선사하는 그래서 나누고 싶은 그 착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을 동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늘로부터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치혜의 본성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순수하고 착하고 악함이 없어가지고 일만 가지 선을 자기가 마음속에 간직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고유한 덕성이라는 거예요. 덕성 그걸 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은 갖고 어느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본성에서 본원 즉 근원하여 거기서부터 뿌리가 되어가지고 정이 되는 것인데 인정이 되는 것인데 곧 정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희로, 애락, 애오, 욕, 애오, 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시 쉽게 말하면 기쁨과 성냄과 슬픔과 즐거움과 사랑함과 미워함과 욕심의 일곱 가지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득의 본성이 본래적으로 선한 까닭에 아주 근본 원리는 아주 착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은염사려라고 뜨디자, 생각념자, 생각사, 생각녀 이것이 좀 깊고 얕은 맛이 있습니다. 가볍고 무거운 맛이죠. 그래서 뜨디자, 은은 가장 근본적인 뜻이 되고 사람 마음 중에도 그 다음에 생각할렴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사, 생각녀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가지고 직발하는 실정은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마음으로서 즉시 이게 일어나는 그런 일곱 가지 덕은 역시 선할 뿐인 것이다. 아주 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맹자가 이것을 말하기를 이에 그 본성은 곧 선하나니 이래서 일컫는 바 성은 선하다고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성은 아주 착한 것이다. 누구나. 그래서 정에 관련된 단어가 찾아보니까 한 백여 가지가 됩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에 관한, 네. 그 백여 가지가 넘는데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고 그 은염사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뜻이자는 뜻으로 말하면 마음의 발동이 시작돼가지고 그 의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생각, 뜻할 의, 그럽니다. 그리고 생각, 염자는 생각하렴, 염려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염불, 사찰에서 염불하는 그런 염자 이자 씁니다. 염불, 또 시시각각, 염렴 각각 그러니까 때때로 생각나는 것, 그것을 말하고 또 생각, 사자는 사유, 또 유의함, 또 따름, 사모함 내가 누구를 인정에 사로잡혀서 누구 생각하고 기억난다는 것 그리고 추억함, 그리고 근심함, 사랑함 이런 단어로 쓰이고 또 생각, 염자 끝으로 생각, 염자는 생각하렴, 꾀하렴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도모한다 근심려, 걱정려, 의심하려 이런 쓰임으로 씁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정에는 이렇게 각각으로 나누어 나가는 것이죠.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 참 간사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간사하게 생각하면 간사하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면 신중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천하, 하늘 땅 사이에 만물, 만사하고 접하는 원리가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네, 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진짜 그 사단 칠정의 마음이 온갖 다 여기 응축이 돼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사방 한치 속에 다 심해 들어가고 표면은 그 천하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음 하나만 다스려놓으면 세상 만사가 전부 다 원활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스렸느냐 못 다스렸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이만큼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세상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하거든요. 네, 그러죠.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다 가지고 갖춰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게 뭐냐. 그래서 마음 하나만 다스려놓으면 뭐든지 만물 만사를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사회과학적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윤리도덕, 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는 기강이죠. 사람은. 그래서 인륜의 원리, 인간윤리의 원리로서 인간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리로서 도덕의 모범이 되는 원리가 있고 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사회의 기강으로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주는 사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네, 네. 그리고 도리라는 것은 도덕은 천하문명을 건설하는 근본 원리로서 천하사업을 가장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하늘땅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윤리라는 것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기강이 되고 도덕은 천하문명을 건설하는 근본 원리로서 다시 말하면 윤리는 그러니까 개인관계를 원만하게 조절해 주는 사회의 모범이 되고 도덕이라는 것은 천하사업,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가령 군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원리를 생각하고 조금 격이 낮은 걸로는 가령 구를 이룬다거나 축적하려고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런 것은 도덕이라는 것은 천하문명을 건설하는 근본 원리로서 이 천하사업을 가장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하늘땅의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윤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에덱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반듯하게. 은과 행을. 네.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말이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행하거나 말거나 이거 아니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윤리인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주 짜맞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학교에 강의를 할 때 PQ지수가 뭔 줄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PQ지수.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PQ, 정말 인간다운 사람다운 사람에 대한 점수를 좀 높여보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합쳐놨었어요. 그게 IQ, 지능지수, EQ, 감정지수, 그 다음에 MQ,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하는 거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그 다음에 SQ, 사회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21세기가 바라고 있는 CQ지수, 창의적인 지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JQ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JQ지수는 잔머리지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Q, 창의적인 아이들이 잔머리도 굉장히 아주 잘 굴리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도 반드시 MQ지수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MQ지수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몰라오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Quotient라는 것이 사람 됨의 PQ, PQ 이러면 에덱스, 윤리지수 이렇게 해서는 사람의 나를 좀 고차원적인 품이 있는 품격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그중에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도덕지수였다. 윤리적이냐.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게 지금 생각이 나서 그냥 잠깐 제가 좀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요. 그것을 좀 광범위하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가 이해가 더 빠르게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 도리는 일어난 것이고 다음에는 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리는 사람으로서 이행해야 할 당당한 도리죠. 여기에 또 도리가 들어갑니다. 의리에서도. 사람으로서 이행해야 할 정당한 도리로서 사람을 사귀는 또 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원리. 그리고 뜻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의리는 충신은 예지보냐요. 의리는 예지무냐니. 무본이면 분립하고 무문이면 불행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충신은 눈물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충성충자는 사람의 정직이고 믿을신자는 공명한 마음입니다. 공명.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처럼 공명하게 비추는 것이 믿을신자예요. 그래서 충자와 신자는 예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예제로 근본이요. 의 정의으로을 잊자. 의리는 예의 무냐니. 그래서 무본이면 분립하고 무문이면 불행하니라. 그러니까 근본이 없으면 충신의, 충신이라는 근본이 없으면 예가 확립할 수가 없고 또 의리에 대한 문체가 없으면 행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즉시 이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예절에는 근본이 있고 문체가 있나니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근본이 있고 문체가 있나니 진실과 믿음은 예절의 근본이요. 정의와 공이, 그러니까 공변된 위치 정의와 공변된 위치는 예절의 문체이니 근본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고 문체가 없으면 시행하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는 사회의 정의이고 이는 자연의 공리이니 곧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형식과 절차와 방법이므로 예절이 인성과 물리에 어긋나면 어떻게 재정할 것이며 세상에 불이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치가 없다면 이러한 방식이라면 어떻게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놨어요. 의리라는 것이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보면 의는 수호지심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정당한 일을 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어디 가서나 어깨를 반듯하게 세울 수가 있는데 정당한 일을 못하고서는 부끄럽기 때문에 항상 고개 숙이고 어깨가 움츠러들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해놓고서도 떳떳하게 고개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당당해하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사람이 윤리도덕을 좀 배우고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맡아야 할 텐데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은사님이 서정자 기자이신데 이분이 제30대 성균관장으로 계실 때 윤리도덕 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태고의 요순시대로부터 조선시대 성리학은 철학적 연구 과제였으나 그러니까 요순우탕 문무주공으로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철학적 우리 유학이 철학적 연구 과제였으나 21세기에는 과학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영어로 업그레이드라고 합니까 영어로 잘 못하는데 그 말은 좀 이해가 가네요. 네. 이렇게 한 차원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영역으로까지 확대해가지고 지선의 세계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시대 성리학의 연구 과제 우주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적 존재인 태극을 규명하여 영원 불변한 진리를 발견해서 이치의 천연적 질서체계를 논증함과 동시에 무한광대한 기운을 발견해서 음양의 자연적 조절 기능을 실증하여 지선의 세계를 탐구하는 성리학의 철학적 연구는 조성랑조 시대에 크게 발전하였으니 이것은 성리학의 한국적 전개로 한국 철학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위협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기론에 대한 선유들의 보완적인 이론은 모두 지선의 이념에 충실하려는 노력의 산물임으로 합쳐서 보고 아울러 들어서 사유폭을 넓혀 완전한 사상체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새시대의 성리학의 연구 과제로 합리주의를 제시하는 바이다. 이제는 성리학이 철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말고 과학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지선의 세계를 건설하는 더욱 구체적 과제를 시급히 개발해야만 장차 성리학이 다시 일어나 길이 발전할 것이다. 첫 번째로 자연과학적 합리주의 성리학의 우주론적 과제는 태극의 궁극적 실체를 파악하는 철학적 논리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우주만무르 통일원리로서의 원형 이정하는 천리와 만무르 개체적 특수원리로서 물리와 그것을 응용하여 사물을 개발하여 응용하는 사리를 분석하여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자연과학적 합리주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천리의 진실함과 물리의 이로움과 사리의 보탬이려는 것을 도라고 하며 천리의 허망함과 물리의 해로움과 사리의 손실됨을 무도라고 하는 것인적 새 시대에는 성리학자가 천리를 알고 물리를 꿰뚫고 사리를 통달해서 천하 국가가 진실하고 이득이 되는 자연과학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인문과학적 합리주의 네, 선생님 시간과 시간 관계상 인문 쪽은 다음 시간으로 해주시고요. 인류의 복진학원으로 건설하는 대도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인류복진학원의 건설의 대도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요. 4단 7점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